자 23년 2분기 분기 패치 예상 자 일단 제일 커다란 컨텐츠는 역시 통합인벤토리 및 UI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 다들 보셨을 건데 요거죠 통합인벤토리 요런 식으로 통합인벤토리가 출시가 될 거다 요런 식으로 UI 개편과 동시에 물론 100% 다 갈아엎는 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인벤토리 그리고 이 캐릭터의 UI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바꿔주지 않을까 모든 100% 다 이렇게 갈아엎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UI 개편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통합인벤토리 및 UI 개편 그 다음에 해상도 개편 및 통합 제작은 제가 넣은 게 아니고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나도 계획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보시면은 해상도 개편을 4분기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라고 22년 6월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는 하지 않지만 해상도 개편 이런 거 쓰지 말해서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여튼 해상도 개편과 통합 제작 이런 거 제작 관련돼서 좀 편의성 개선 이런 거를 좀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통합된 신용등급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업데이트 준비 중인 통합인벤토리에 통합된 신용등급 개념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이 통합된 신용등급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백상의 우호도라던가 인도 우호도라던가 그런 다른 각종 우호도 같은 걸 하나로 통합시켜가지고 신용도를 깎아서 아이템을 제작을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로 합쳐지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여기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이런 게 종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헬투의 전장을 개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즌2인 거죠 도전 모드도 시즌1에서 지금 시즌2로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패왕에서 군신으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투의 전장도 더 어렵게 개편이 되고 제왕 칭호에서 뭐 새로운 뭔가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칭호를 새로 딸 수 있다던가 보상에서 늘어난다던가 뭐 그런 소소한 이제 패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헬투의 전장 개편 그 다음에 최무선 화목란 전용 장비가 이번에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순서상 그렇게 되고 저항각이 들어갈 거냐 아니면 속성각이 들어갈 거냐 아마 뭐 둘 중 하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둘 중 하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최무선 무기에는 최무선 스킬을 즉발로 바꾸게 해달라 뭐 그런 옵션을 추가해달라라는 나도 기획자의 그런 의견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한 두세 번 올라왔을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런 패치는 안 해줄 것 같고요 아마 저항각이나 속성각 둘 중 하나를 무기에 붙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속성각을 붙여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최무선과 화목란은 기본적으로 저항각에 붙어있는 유닛이에요 근데 문제는 보쿠텐이 만약에 전용구가 나왔어 근데 보쿠텐 무기에다가 타격 저항력을 깎아주는 그런 옵션을 붙이면 좀 이상해진단 말이야 밸런스 상으로 붙여야 되는데 그걸 붙이면 조금 이상해지기 때문에 아싸리 모든 유닛에게 다 속성각을 부여를 하는 게 아닐까 최무선은 화속성을 깎고 화목란은 수수성을 깎고 그런 식으로 속성각을 깎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항삼세부, 대위덕부가 출시가 되겠죠 이번에 둘, 야차부랑 분다리부는 이미 출시가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항삼세랑 대위덕부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악령보스 악령보스가 수속성과 풍속성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 악령여목 전이 이 친구들은 출시가 되어 있는데 수속성, 풍속성은 없기 때문에 그 악령보스 두 마리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8선 무기 8선 무기가 총 8가지가 나올 건데 지금 7가지만 출시가 됐고 나머지 하나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안 나온 게 수속성이에요 람채화 람채화가 수속성인데 람채화 말고 그 외에 수속성이 없기 때문에 수속성, 8선 무기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6가지는 좀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 7번 부동명왕 무기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없을 것 같기도 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동명왕 무기는 출시가 높은 확률로 될 것 같지는 않은 내 개인적인 의견임 그래서 부동명왕 무기가 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말했던 뭐 항아 반고 뭐 삼조고 이런 친구들이 뭐 사실 출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신화 캐릭터가 언급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출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험치 개편이 없다고 했어요 경험치 관련된 컨텐츠가 상반기에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밀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3번째 용병 혹은 주막 패시브 주막에 있는 패시브 유닛이 전투에 참여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만 보내주는 거지 영혼만 보내주는 건데 그 컨텐츠도 하반기로 밀렸고요 그리고 아이템 개편 호선인형 강화 여동빈 인형의 강화 뭐 그 외에 뭐 다른 아이템들의 뭐 추가적인 뭐 주술이라던가 강화 이런 컨텐츠도 하반기로 밀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정도 23년 분기 패치는 요정도 선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끝